웨이크! 웨이크! 성 소리 반짝 들었나요? 네! 네, 아까 멤버들이 각자 기대하는 곡들이 있다고 했는데 멤버들은 오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곡들 저희가 공연 전에 팬분들 반응을 제일 기대하거든요 그리고 이 곡들은 팬들에게 기대하는 곡들 저는 솔직히 조금이라도 속을 줄 알았어요 성녀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개의 성녀들이 이제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성녀들이 그 벨소리 나오기 전에 Make some nice! 했는데 아무도 소리 안 찌르고 벨소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ringtone에 제가 말했을 때 Make some nice! 하지만 모두가 그 ringtone을 기다렸어요 우리 성녀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우리 성녀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요 그런데 저희는 알죠 우리 성녀들이 귀엽기도 하지만 우리 성녀들이 또 에너지 넘치는 곡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런데 우리 성녀들이 이제 또 에너지 넘치는 곡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녀들을 끝까지 모두 안전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녀들이 모두 이 콘서트는 응응 그러면 네 성녀들 우리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볼까요? 그래서 제가 성녀들에게 좀 더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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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다음 곡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자 지금 저희는 신나고 강렬하게 곡을 준비 준비가 되셨나요?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레츠고 오오오오오오오